안녕하세요. 트리포터입니다. 저는 트리포터의 홍보국장 백은채, 오도국장 오주환입니다. 저희는 지금 대전 수점에 와있는데요. 저희가 공룡대학교 산림소년학과 학생들을 만나 퀴즈도 풀고 선물도 진정해 보는 수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19학번 강혜진이라고 합니다. 산림조경학과 19학번 김동희입니다. 두 분 자기소개 한번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에 재학 중인 장미소라고 합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재학 중인 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조경학과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조경학과 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림조경학과 17학번 황지혜입니다. 제가 18학번 소세현입니다. 두 분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전 숲체원 산림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유미, 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전 숲체원 산림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범준, 주인과 반갑습니다. 지금 국립대전 숲체원에 오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산림 쪽을 경험해보고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코레스트라는 동아리를 통해서 진로 탐색을 하러 왔습니다. 산 좋아하세요? 네. 혹시 산을 좋아하시나요? 네. 산의 어떤 부분 때문에 산이 좋으실까요? 아무래도 산을 보다 보면 사계절을 볼 수 있잖아요. 사계절을 맞춰서 산이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색깔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식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환기 나는 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고 산은 일단 오면 좀 공기가 좋고요. 그리고 바람이 하늘하늘하게 부는 것도 좀 좋고 그리고 푸릇푸릇한 것도 좋습니다. 일단 올라가면 도심이 보이는 게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마을의 모습이 정상에 올라갔을 때 보이는 뷰, 아름다운 뷰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럼 혹시 올라가서 야호!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우야호!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애 마이, 우야호! 그럼 동물들이 싫어한다고 해요. 동물? 어흐흐흨 저희도 배워가네요. 그렇다면 혹시 전 세계 사람들이 산림에 대해 논의하는 세계산림 총회가 2022년에 서울에서 열린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네. 물론 알죠. 네. 네. 알고 계세요? 저는 트리포터 인스타그램을 보고 알게 됐어요. 그냥 조금 살짝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몰랐어요. 오늘 알게 되신 거로? 네. 몰랐습니다. 너무 다녔어? 오늘 알았어요 수필즈 스텝 바 스텝 피아티한테 먼저 문제 드릴게요 세계살림총회에서 다루어지는 논의 주제가 아닌 것은 1번 일자리 2번 식량자원 3번 K-POP 4번 기후변화 정답은 3번 K-POP 정답입니다 세계살림총회가 열리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K-POP 2번 K-POP 3번 K-POP 4번 K-POP 2번 K-POP 정답입니다 또 같이 꽂아주세요 열어주세요 오오 오오 스토브스 오오 감사합니다 수필즈 스텝 바 스텝 네, 드릴게요 세계살림총회가 열리는 날짜는 2022년 몇월 몇일일까요? 2022년 5월 2일에서 6일 정답입니다 한품뽑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마개 세게살림총회에 대한 간단한 퀴즈 풀어보실 수 있으십니까? 네 숲퀴즈 예스 스텝 바 스텝 네 그러면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게살림총회는 아시아에서 몇 년 만에 열리는 걸까요? 1번 천년 2번 43만년 3번 43년 4번 일주일 고민이 되는데 정답은 3번 정답입니다 성공쿠션 5번 축하드립니다 수익퀴즈 예스 스텝 바 스텝 세게살림총회는 아시아에서 몇 년 만에 열리는 걸까요? 1번 1년 2번 1주일 3번 43만년 4번 43년 정답은? 아우 잠깐만요 고민할 시간을 좀 어렵네요 헷갈리지만 4번인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만 4번인 것 같습니다 4번 43년 정답입니다 세계살림총회는 현재 몇 차 살림총회일까요? 1번 1차 2번 1000차 3번 15차 4번 300차 정답은? 아 앞선 문제와 똑같이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3번 선택하겠습니다 3번 제 15차 정답입니다 두 분 다 정답을 맞춰주셨으니 한번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에몬과 스타벅스 기프티콘에 나왔습니다 수익퀴즈 예스 스텝 바 스텝 세계살림총회가 열리는 날짜로 언제일까요? 하하하하 22년 5월 2일에서 6일 서울 코엑스에서 하하하하 정답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세계살림총회는 몇 차 살림총회일까요? 5차 살림총회 아니 15차 15차 아 제가 제가 잠깐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15차 정답입니다 15차입니다 10차입니다 20차입니다 50차 15차 도시 2 2키즈 스텝 바 스텝 저희가 두 문제를 드릴 거예요 한 분씩 맞춰주시면 돼요 정말 정말 쉬워요 세계살림총회가 열리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DBP 2번 코스트코 3번 코엑스 4번 코스피 정답은? 3번 코엑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씨한테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계살림총회를 주관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검찰청 2번 교육청 3번 해양수산부 4번 살림청 5번 국방부 정답입니다 한번 뽑아주시겠습니까? 하나씩 뽑아주세요 정말 좋은 상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발 제발 아 바나나 우유 예 울지마세요 아싸 울지마세요 같이 드시면 되겠네요 같이 먹자 세계살림총회 파이팅 세계살림총회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skinny